야, 넌 사람을 보자마자 아씨가 뭐냐? 아, 왜? 중국집에 왜 왔겠어? 헛소리 말고 뭔데? 여기 앉아봐. 그래, 그럼 서 있어. 너 나랑 비즈니스 해 볼 생각 없냐? 하는 일도 없는 백수가 뭔 비즈니스야? 요즘에 비즈니스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거든. 너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알지? 가상결혼. 우결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게 아주 인기거든. 혈사탕도 아주 불어먹어. 그래서? 그래서라니. 나랑 같이 우결방송 할 생각 없니? 혈사탕은 5대요. 나가. 아, 나가! 미쳤냐? 내가 그딴 걸 왜 해? 그것도 너랑. 그럴 줄 알았어. 그, 주문이나 좀 받지? 우리 집. 우리 집. 네가 막 뭐 시켜 먹을 만큼 그렇게 퀄리티 낮은 데 아니다, 어? 가라. 야, 돈 있어. 손님 대접 좀 해 주실래요? 뭐 시킬 건데? 요거. 그리고 요거. 요것도. 여기서부터. 여기까지. 다 줘. 로또라도 맞으셨어요? 주긴 하지. 월호 версии. 유가. 정민아. 소위. 읏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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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은 서비스고 23만 원입니다. 현주야, 예상으로 잘 먹었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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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니야! 내가 예상으로 잘 먹었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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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